브리핑을 시작하겠어요 대단하세요! 결국 자력으로 차원종을 찾아내셨군요!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은신능력까지 뛰어난 차원종을 단독으로 제압하다니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는 당연해요! 전 완전 무결한 클로저니까 네!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다니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상부가 원하던 물건은 다른 고위급 차원종의 손에 넘어간 것 같네요 그건... 잠깐 실수를 해서... 아니에요! 오히려 상부는 당신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 고위급 차원종과 차원종이 훔쳐간 샘플 C를 회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작전을 서포트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! 잘 부탁드릴게요! ... 앨리스... 그래요! 함께 잘해봐요, 루나! 요원님! 너무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! 이게 당신의 편.... 상부 연strom brakes